제스트셀러 극장은 말 그대로 유명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TV영화였다. 원작의 추억 같은 글귀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있게 되었다. 그 느낌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일부 대사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연출되었다. 70, 80세대들이라면 아련히 떠오를 추억의 연애공식. 놀이동산 데이트와 둘만의 여행에서 경험하는 첫 킬스. 이 장면은 신인 정환원의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숨어있다. 나는 저 키스를 해 입술을 다해야 되는 건지 알고 가까이 갔다. 그랬더니 손이 쑥 들어서 어! 말리는 거야. 너 어디다가 달 달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한 것처럼 막 야단치더라니까. 아직까지 난 네 마음을 지지 못했어. 하지만 걱정하진 않아. 곧 내가 훔칠 수 있을 테니까. 소설이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들어지기까지 신인 배우들의 어색한 연기는 오히려 드라마의 신선함으로 다가왔다. 원작을 읽으며 상상만 했던 것에 볼거리를 더해 그 재미를 더했다. 베스트 극장.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배우들이 거쳐갔던 베스트 극장은 스타가 되기 위한 필수 코스였다. 최고의 섹시 스타 김혜수의 데뷔작 인영이 교실. 고등학생이었던 그녀의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인상적이었던 이 작품은 그녀를 하이틴 스타로 만들어주었다. 베스트 극장에선 현재의 터스타들의 풋풋한 모습을 모두 감상할 수 있다. 타프가의 최민수도 신인 때는 부드러운 남자였다. 최근 떠오르는 한류 스타 이동욱 역시 베스트 극장에서 데뷔. 신인답지 않은 존재감으로 주목받았다. 그리고 전 대학에 가지 않습니다. 머리에 똥만 채워준 학교는 고등학교로 충분합니다. 저 동원씨 좋아해요. 김선환은 이 작품을 통해 만난 감독과 7년 후 내 이름은 김삼순을 함께 작업하게 된다. MBC가 드라마 왕국이 될 수 있었던 밑바탕엔 바로 베스트 극장이 있었다. 베스트 극장은 스릴러, 미스터리와 같이 기존 드라마에선 볼 수 없던 새로운 장르를 만드는 실험실이었다.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한 베스트 극장은 작품성까지 갖춰 세계에서도 인정한 걸작이 나오기도 했다. 베스트 극장은 우리들의 이야기였다. 이 시대의 평범한 이들의 삶을 그린 작품 속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 시청자였다. 가짜가 아닌 진짜 이야기. 이것이야말로 짧은 단막극이 장편 드라마보다 더 강렬하고 진한 감동의 메시지를 남길 수 있었던 이유였다. 매회 새로운 이야기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긴 베스트 극장. 짧지만 강렬했던 60분. 배우들의 열정과 제작진의 도전은 드라마의 한계를 넘었고 드라마의 무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